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지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전을 향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또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리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 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블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아코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라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라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농랍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란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극률하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사사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들의 영적 현주소를 다시금 돌아보며 또한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린 모두 말씀의 우리들의 삶을 비춰봄으로써 영적 점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약속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난한 땅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들 또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감으로 가난한 땅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그들이 얻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서 혼미한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하신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유업들을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들의 이세들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업들이 믿음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며 전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 땅에 입성하며 이제 가난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이후 그들은 이미 가난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난 족속들의 풍습과 문화 우상 숭배하였던 이방 종교가 그들 삶 깊은 곳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스며들었음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은 곳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 속에 세속적인 모습들 가난 족속들의 풍습들이 깊이 스며들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로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함께 나눴던 유다 백성들이 배색을 점령하는 가운데 그 배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배색을 생포하고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유다 족속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족속들의 풍습과 이 전쟁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포한 아도니 배색을 그들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도니 배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장 7절 말씀에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그 악한 모습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역사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 배색의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 행위는 가난한 족속들이 행하였던 전쟁의 패턴 가난한 민족들의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며 가난한 백성들의 전쟁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풍습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융화되며 혼합된 신앙의 모습으로 가난한 족속들의 풍습과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 지파들이 실패한 모습들 그들의 미정복 정복을 이루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문화세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29절에 29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스브론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였고 33절에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한 땅 그 땅에 거하는 많은 가난한 족속들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의 기록들이 나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8절 말씀은 추가적인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지파들이 가난한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28절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 어떤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가난한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수 없었거나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쫓아낼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거짓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불순종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악은 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낼 수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 삶속에도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있지 않냐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행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 삶속에서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가난한 족속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유다 족속들이 산지의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처럼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에게 맞부딪힌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던 그들의 연약한 믿음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한계 지점을 우리는 닫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거기서 멈춰 서버리고 거기서 주저앉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한계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부터 나의 한계를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멈추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족족들의 문화와 풍습 그들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 그들의 거룩한 울타리 거룩한 정체성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줬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며 우리들은 자가격리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가격리가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혼탁한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들 또한 영적인 격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세상에 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격리의 삶 코런틴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또한 영적 격리의 삶을 살아나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들 기준들이 우리들 삶속에 스며들어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는 그 순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 세상의 기준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격리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더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지하신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참된 거룩한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은혜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되며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여호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열방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두고운 조국 태풍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가 임하였습니다. 주님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영적 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성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재단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백투스쿨 특별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 학부모 세대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어렴에 처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한 재단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래며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여 주시옵소서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을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님 그 땅을 인도하네 하늘에는 여기 내 몸을 적시네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의 생수의 강의 여치네 바람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신수의 강의 여치네 가나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성령이 나를 신수의 강의 성령이 나를 감사합니다.